연준이는 고양이 파, 너구리 파, 애옹이 파 중에 어떤 파야? 라는 물음에 뭐라고 대답했을까요? 알 것 같아요. 이제 뭔가 알 것 같아요. 다 적으셨으면 하나, 둘, 셋과 동시에 정답판을 들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! 왜 대파야? 형 연준이 형이라면 그럴 것 같아서. 어, 그럴 수 있을 것 같아. 도레미파 이런 거 아니야? 도레미파. 정답은 바로 양파였습니다. 아, 양파였습니다. 아, 아깝다.